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두고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노조는 15일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없는 천일은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. 지난 12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사고는 약 2년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. 노조는 현대중공업에 호원장담회원 안전관리 시스템이 엉터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표지니스입니다.